오늘은 밝기부전 치료에 검증된 약초에 대해 알아보고, 먼저 남성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성생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최근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밝기부전과 같은 성기능장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밝기부전은 많은 남성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대표적인 성기능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행위를 30분과 1시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이것은 허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내외 연구를 통해 정상 성행위 시간은 5-7분이고, 평균 4-5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많이 못 미치면 조루증으로 보면 되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면 치료에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남성 성기능장애는 조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밝기부전과 치료순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조루는 사정이 너무 빠른 것으로 성행위 시간이 3분이 못 미치면 해당하고, 40대 이후 유병률이 30%나 됩니다. 밝기부전은 밝기가 안되거나 유지가 안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상대방 앞에서 밝기가 잘 안되면서 음경이 딱딱하지 않고 유지하지 못하면 밝기부전입니다. 처음에 밝기가 잘 되다가 중간에 풀리는 것도 밝기부전으로 이는 유병률 20-30%로 나타났습니다. 지루는 사정이 잘 안되고 성행위 시간이 15-20분 이상 길어질 때를 말하며, 조루나 밝기부전보다 훨씬 적으며 이는 1-3%의 유병률을 보이며, 환자 수도 극히 적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30대 남성만 조사한 결과에서 약 11.8%가 밝기부전에 시달린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밝기부전이 발생하는 것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면, 젊은 세대들 역시 밝기부전과 같은 남성질환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비아그라를 먹거나 온갖 분위기를 잡아봐도 서지않아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비아그라는 심혈관 및 혈압관계에 대한 부작용이 아주 심해서, 복용 후에 심장마비 및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례까지 종종 일어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식물로 정력제을 찾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에 성분능을 높여주면서 밝기부전을 해소하고 부작용이 적은 석창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창포는 두뇌 건강을 왕성하게 만들어 현재 치매와 뇌졸중 치료의 특효제로 쓰이는 중입니다. 큰 특징은 사철 푸른잎을 가진 식물로 산골짜기 물살이 매우 센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려살었고, 자연산은 1급 수위물이 맑은 장소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석창포에 의한 발기부전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주요 내용으로 체내와 체외 실험을 통해 실제 음경밝기를 증가시키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토끼의 음경해면체 수치를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고, 또한 힌쥐에서 최고 음경해면체 내부압력 비율 및 음경내압 그래프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석창포는 음경해면체에서 음경밝기를 증가시켜 인체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약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창포의 강한 방향성분들은 온갖 스트레스와 잡념 등을 먹게 하며, 뇌에 강한 호르몬 작용을 자극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전립성과 신장 및 방광기능을 매우 튼튼하게 하고, 호르몬의 양을 늘리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에는 석창포를 가루내어 산재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지속적으로 먹어주면 온몸의 활력과 허약체질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술을 담궈서 먹으면 비아그라보다 우수한 천연정력제가 되기도 해서, 일부에서는 석창포의 담금주는 고급 와인이나 의스키보다 1000배는 더 좋다는 과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석창포는 뿌리를 살짝 맛만 봐도 매우 맵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열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강하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취기가 금방 올라오게 됩니다. 담금주를 만드실 때는 50g 내외로 사용하는 게 좋고,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붓고 6개월 이상 장기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잘 숙성된 약술은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으니 절대 많이 마셔서는 안되고, 하루 한두 잔씩만 마셔도 명연 반응이 빨라 발기부전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석창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맵고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 매우 잘 맞는 약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고혈압이 있거나 마음이 조급한 사람,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은 복용시 주의하셔야 하고, 이 약제가 자신의 몸과 잘 맞는지 먼저 상호작용을 확인한 다음에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